위기의 민주주의 넷플릭스에서 본 브라질 룰라편 다큐멘터리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우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던 대통령 탄핵, 전직 대통령 투옥, 정치판사의 난동, 의회의 의선과 부패, 음모가 어떻게 우리가 겪였던 일들과 흡사했을까요? 다만 좌우 진영이 바뀌었을 뿐 거의 흡사하게 진행된 역사적 사건들이 데자비처럼 스쳐가는 브라질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앞날도 참으로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휴일 아침입니다. 곧 있을 대선이 걱정스럽습니다.